1월 넷째 주 주간 법보신문 브리핑 시간입니다. 회불 지적을 받아온 경주 부첩방 사업자가 포장지에 기독교 경전 목차를 표기해 불교를 폄훼하는 것 아니냐는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한편 성주군청에서는 성주 법전인사지의 가치와 복원, 활용학솔대회가 열렸습니다. 회불 지적을 받아온 경주 부첩방 사업자가 포장지에 우상 숭배를 언급하는 기독교 경전 목차를 표기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문제의 부첩방은 국보제 24호 석구람 본존부를 형상화한 것으로 현재 경주 황리단길에서 판매 중인데요. 이 부첩방 쇼핑백에는 기독교 사도 행전 19장 26절을 뜻하는 문구가 표기돼 있습니다. 이는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는 뜻을 담고 있는 것으로 종교 간 갈등을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해당 문구를 확인한 불자들 뿐만 아니라 일반인들까지도 종교 간 갈등을 야기하는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한편 불교문화재연구소와 성주군청이 지난 18일 성주군청 문화강의실에서 성주 법전인사지의 가치와 복원, 활용학술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학술대회에서 김경미 고려다 초빈 교수는 법전인사지 석조부조상의 도상연구 발표를 통해 발굴된 석조부조상 13점은 해와성이 돋보이며 불법의 위호를 보여주는 국내 전무한 사례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김 교수는 유적의 마모가 심하고 원래의 자리를 벗어나 있지만 세부 내용 파악이 가능한 과학조사를 동원해 도상의 특징 및 시기를 고찰했다며 법전인사지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와 보존관리가 필요하다고 제언했습니다. 지금까지 1월 넷째 주 주간 법보신문 브리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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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